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전자 전회장입니다 이렇게 또 새벽 시간 아침 6시를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숨이 차는 것 같아 요즘 너무 힘든 건지 아니면은 기가 빠진 건지 저도 좀 비실비실되는 것 같습니다 피로함을 느끼네요 좀 보니까 낮에 막 졸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뭔가 각지병 걸린 닭처럼 비실비실되는 것 같아요 봄 기온에 너무 내가 취해버렸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봄 햇살이 상당히 좀 따갑더라고 선크림 듬뿍듬뿍 바르던 선크림을 듬뿍듬뿍 바르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봄이 좋아요 여름보다는 봄이 좋다 하여튼 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목요일 화끈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93살, 93살이면 93세 잖아요 참 이 나이 때까지 우리가 장사 할텐데 100세 시대로 하지만은 건강해야 돼 건강 건강하면서 100세 가야지 몸 아픔에서 100세 가면 참 그것도 할 짓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몸 잘 챙기시고요 건강 유지하시고 93살 옆집 할머니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그런 조언, 말씀,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설명토록 해볼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응당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힘들 때는 발길을 돌려 발길을 돌리고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도움의 손길도 내밀기도 하더라 간도 쓸게도 내어줄 것처럼 평생을 같이 하자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서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고 왼수처럼 으르렁거렸다가 하여튼 그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또 친한 친구가 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것이다 알고 지낸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떠날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연인 것 같더라고 시절이 인연이야 갈 사람은 가는 거야 올 사람은 오겠지만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남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야 돼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해서 애써 둥글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그 모습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런가 혼자만 생각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천 회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다른 어떤 수 있는 건 아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신나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국내 팹립스 물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차세대 인공지능 칩 양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AI 챗보, 챗GPT 열풍에 힘입어가지고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대형 고객사의 수주 물량 확보도 가시화되는 거예요 관련을 깨달으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에 14나노미터 공정에서 AI 전문 팹립스 퓨리오사 AI가 주문한 신경망 처리 장치 워보이 1세대 제품 양산에 들어갔답니다 워보이? 워보이? 성능을 계산한 그 워보이 2세대도 내년 상반기 중 삼성전자 5나노 공정 라인에서 양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AI 반도체를 전문화는 설계하는 리벨리온의 그 아톰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5나노 공정 라인에서 양산이 됩니다 현재 AI 플러폼에는 병렬 방식으로 많은 연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래픽 자리 장치 GPU가 주로 탑재되어 있는데 실제 챗GPT가 구동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데이터 센터용의 그 GPU A100이 한 1만개 이상 들어갔다네 그래서 NPU는 GPU의 약점인 높은 전력 소모량과 비싼 가격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AI 전용으로 설계된 거에요 NPU가 연산 처리 속도는 GPU보다 10배 빠르고 가격과 전력 소모량은 5분의 1에서 6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챗GPT 열풍으로 AI 생태계 조성이 금물살을 타면서 팻립스의 AI 반도체 주문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들은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로 먼저 눈을 돌리는데 AI 반도체 시장을 쥐고 있는 세계 1위 GPU 기업이죠 엔비디아 TSMC의 핵심 고객사 중 한 곳이에요 엔비디아 A100, H100 칩은 TSMC의 7nm, 4nm 공정 라인에서 양선되고 있고 AME도 TSMC에 맡기는 GPU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TSMC가 미국 에리더주에 직후 있는 파운드리 공장이 완공이 되면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은 주문들이 더 늘어날 거로 관측이 되고 있고 TSMC는 2024년 4nm, 26년 3nm 칩 양산을 각각 개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삼성은 국내 팻립스 물량을 수주하고 있지만 규모 자체는 작아요 다만 글로벌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원활한 칩 공급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일부 물량을 맡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구글은 챗GPT 대학마로 선보인 AI 챗법 바드를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재출시할 계획인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의 바이두도 중국판 챗GPT인 어니봇을 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 검색엔진 빙에 챗GPT를 접목하는 버전을 선보이는데요 네이버도 올 상반기 중에 검색 서비스에 AI를 탑재한 서치GPT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AI 반도체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캠퍼스의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P4를 건립 중이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들여가지고 경기 용의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어요 그래서 4나노죠 이 4나노 이하의 공정을 양산할 미국 테일러 공장 이 미국 테일러 공장도 내년 중에 가동된다 그래서 시스템 LSA 사업 후에 높은 매출 의존도를 낮춰서 고객사 다변화가 시급한 삼성은 안정적인 칩 양산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AI 분야의 대형 고객사의 그런 신뢰 이 신뢰를 얻는 것을 급섬으로 한다 급섬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네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그 삼성이 또 애플 텃밭 일본에서 갤럭시 S23 시리즈 점유율 반등을 노리고 있어요 일본인 절반이 아이폰을 사용할 정도로 애플 충성도가 높은 곳에서 삼성 로고를 다시 부착을 해가지고 이 브랜드로 정면 승부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근에 그 한일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갤럭시 S23 흥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인데 어깨에 따르니까 그 삼성은 일본 법인이죠 일본 법인은 6일 오전에 보니까 10시 갤럭시 언팩을 개최해가지고 갤럭시 S23 시리즈를 선보이네요 행사는 온 오프라인 연계로 진행이 되고 출시일은 이달 중순이 유력하며 플러스 모델을 제한 기본과 울트라 모델 두 종만 출시한다고 합니다 일본 출시 제품은 8년 만에 갤럭시 로고 대신에 삼성 로고가 각인되는 것이 특징인데 삼성은 2015년 갤럭시 S6 때부터 일본 현지 제품에 갤럭시 영문 로고를 적용했어요 당시 애국 소비가 워낙 강했던 데다가 한일 간 그 외교적인 마찰로 삼성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어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해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이제 크게 올라 크게 올라가지고 자신감을 얻었어 자신감 자신감을 얻었다는 평가가 있고 인터 브랜드에 따르니까 삼성 브랜드 가치가 877억 달러 전 세계 5위에요 5위를 차지했고 20년에는 5위에 오른 뒤 3년째다 2011년 17위에서 9년 만에 12단계를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일본 내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갤럭시 24 흥행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2016년만 해도 3%이던 삼성 점유율은 2등의 반등에 성공을 해가지고 최근 수년 사이에 10% 초반대에 올라섰어요 특히 지난해 성장세가 아주 두드러졌어 시장조사업체 보니까 그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이죠 지난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10.5%의 점유율로 현지 기업의 샤프를 제끼고 2위로 올라섰다 반면에 애플의 점유율은 매년 감소하는데 같은 기간 애플은 56.1%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가죠 전년과 비교했을 때 3.9%포인트 떨어졌고요 20년부터 3년 연속 감소수입니다 최근에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해빙되는 것도 갤럭시 S23의 일본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인데 지난 4, 5년간 한일 간 갈등 고조로 인해가지고 한국 전자제품은 존재감을 발휘하기 어려웠고요 삼성 역시 이번 갤럭시 S23의 일본 진출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일본에서도 갤럭시 Z나 S시리즈 등 이런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아지고 판매량이 역시 늘어나고 있어 지금 당장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적정 수준의 점유율 상승은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지난 2월 글로벌 출시한 갤럭시 S23이 전 세계적으로 흥해가고 있는데 특히 국내 사전 판매 사전 예약이죠 당시 갤럭시 S23은 7일간 109만대 판매했네요 역대 S시리즈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인도에서도 하루 만에 약 14만대나 사전준문 받았어요 그래서 신기록 달성했고 미국에서도 전작 대비 판매량이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잘하고 있어요 삼성이 또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4조원 정도 규모의 통 큰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간 소외됐던 디스플레이하고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대장주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키울 것이다 그래서 어두운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올레드 관련주로 묶이는 LG 디스플레이가 3.4% 솔로스 첨단 소재가 4.6 원익 IPS 3.5 SFA 0.9% 주가가 모두 전거래보다 상승 마감을 했고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전날 삼성의 투자 결정 덕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로 정보기술용 올레드 시장 선정을 위한 다국적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경쟁에 약간 불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LG 디스플레이하고요 LCD의 세계시장 점유율 1인 중국의 BOE도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일단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애플의 아이패드하고 맥북 하여튼 등등등 해가지고 신규 기기에 올레드 납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원가 측면에서 유리한 8세대 라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 BOE 수장이 그래요 수장이 기회장이 지난 4일 2022년도 실적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올해 그 올레드 디스플레이 출하 목표가 1억 2천만 장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올레드 디스플레이 출하 목표가 8천만 장 대비 한 50% 정도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투자 확대로 국내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 같고 대표적인 소재 업체로는 덕산 네오룩스하고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네요 장비 업체로는 선익 시스템 APS 홀딩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추천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는 거예요 지난 4일 삼성 디스플레이는 26년까지 8.6세대 올레드 분야에 4조 1천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투자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올레드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됐는데 디스플레이는 원판 크기에 따라 그 세대를 구분하는 8.6세대는 현재 주력 제품인 6세대보다도 약 1.5배 크다고 합니다 그 IT용 올레드는 노트북 컴퓨터하고 태블릿 PC 등 중형 올레드 제품에 적용되는 패널 기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이 노트북하고 태블릿하고 하여튼 고사양하여 고사양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추세다를 가는 거지 그 21년에 LG 디스플레이도 6세대 IT용 올레드 생산 라인에 3조 3천억 정도 투자를 밝혔는데 애플의 IP도 올레드 전용 6세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회사의 투자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로 26년 14.3인치 올레드 패널 기준으로 연간 한 천만대 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LG 디스플레이는 내년에 11에서 13인치 아이패드형 올레드 패널 기준으로 연간 700만대 정도 생산 능력 확보가 예상됩니다 다만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1분기 영업석차를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최근에 증권가에서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에도 영업석차를 이어가는 데다가 시장 컨셉을 크게 하회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흥미로워 일단은 또 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반도체 시장 불황 때문에 역대급 어닝쇼크를 발표할 것 같아요 어닝쇼크 발표를 앞뒀습니다 그 업황 아카이 때는 실적 부지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바닥이 임박했다 올 하반기부터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분석을 하는데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 역시 업황 회복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거지 이렇게 아주 안좋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삼성이 코스피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00원 찔끔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63,900원에 거래 마쳤는데 하이닉스가 0.12% 상승해서 84,600원이에요 삼성은 전날에 이어서 2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해가지고 3일 하락분 마이너스 1.4% 정도 상당 부분 많이 했고 오는 7일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했지만은 주가 변동이 그리게 크지는 않다 하이닉스는 전날 2조원 규모의 해외 교환사체죠 2B 이 발행 결정 여파로 주가가 3.1% 정도 떨어졌어요 전날 공매도 수량은 1,6643주로 전체 거래량이 60%에 해당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은 8,362억 정도 그래서 한 87배에 달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날 공매도 과일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올 들어서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경기 악화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극감이라는 악재에 시달렸는데 하여튼 메모리 반도체 수요 극감이라는 악재 참 안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달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에 보니까 반도체 수출 규모가 1월에는 60억 달러 2월에는 59억 6천만 달러 3월에는 86억 달러로 지키됐습니다 그 전년동기대보다 44.5%, 42.5%, 33.5% 계속 감소를 하네 지난해 8월부터 전년동기 비교하니까 반도체 수출 규모가 현재 감소세로 돌아선거죠 1분기 어닝 쇼크는 예정된 수순이고 지금 FN가이드에 보면 삼성의 1분기 매출 컨셋은 전년동기보다 한 17% 줄어든 64조 2012억 영업이익은 1조원으로 93% 가까울 것 같네요 참 DS보니 영업손실만 4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2분기 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 같고 2분기 매출 컨셋이 63조 8200억 영업이익은 컨셋이 8,53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 골들입니다 또 4조 9,118억 영업손실은 3조 5,5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1분기 매출 12조 1,500억 영업이익도 2조 8,500억 정도 기롱한 것 비유하니까 매출은 60% 줄었고요 영업손익은 적자 전환한다 그런 전망도 있고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8,984억 보다도 적자 규모가 한 1조 6,700억 정도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추추입니다 2분기에도 3조원 넘는 영업손실 예상되고 2분기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5조 1,480억 3조 2,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증권사들의 주가 추위 전망은 엇갈리는데 올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재고를 우려한 목표 주가 하향도 단행 되는 거겠죠 그래도 주가는 좀 올라요 3등도 목표 주가 올랐죠 키움은 78,000원, NH 79,000원, SK 증권은 8만원, IBK 8만원 이렇게 올랐어요 일단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올해 3분기부터 가능할 것 같고 지난해 2분기부터 진행된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재고 조정 그리고 세트 재고가 올해 1분기 최대치 기록하고 감소로 전환하지 않겠냐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PC 판매 증가 이걸 염두에 두었을 때 일부 세트 업체의 부품 주문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분석되고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3,4월 중 목표 주가 상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들 평균 목표가가 11만 3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삼성과 마찬가지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23년, 24년 실적 하향으로 BPS가 하락했지만 현재 시점은 방향성을 기반한 투자가 필요하다 어팡이 턴 아라운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방향성 자체가 어긋날 가능성은 작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중순 외국계 증권사 CLSA가 재고 부담을 우려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죠 7만 3천원으로 하이닉스는 10만 8천원으로 낮췄네요 보니까 하여튼 손실은 나겠다 하지만은 바닥을 찍고 있다 조만간 오른다 그렇게 봅니다 그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빠른 상승을 너무 이렇게 염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 돼요 한 2분기까지는 갑니다 재미없는 흐름 참고하시고 열심히 모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으는 것도 귀찮아 하면 안 해도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